안녕하세요. 오늘의 11입니다. 저희는 아오디 H6 2011년 한 차량에 모렐 버투스 603 3W 시스템을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리드는 리드 자리에 장착이 되었고 리드 베이스는 리드 베이스 측면자리에 장착이 되었습니다. 또한 헤드캡은 트렁크 F 자리에 장착을 하시고 그러나 사운드 한 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사운드가 여기에 있네요. 네? 노래 한 번 들어보시죠. 아 네네네. 잠깐만요. 어 이거 이거 들어보세요. 셀렌드 형님. 아오디 H6 차량에 버투스 603 작품과 헤드캡 두 개를 장착한 동영상이었습니다. 아오디 H6 차량에 버투스 603 작품과 헤드캡 두 개를 장착한 동영상이었습니다. 니 이거 아오 Interestingly. 감사합니다. 하유